기업의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모두 아우르는 경영 방식을 추구해온 SK가 사회적 가치를 측정하는 공식을 공개했습니다. SK는 사회적 가치 측정법을 세계적 표준으로 공식화하겠다는 목표인데, 기업 가치를 매기는 새로운 모델이 될지 주목됩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기업의 실적 등 경제적 가치뿐 아니라 환경, 영향 등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는 SK의 사회적 가치 경영. SK는 2018년부터 각 계열사가 사회적 가치를 얼마나 창출했는지 수치화해 발표해왔습니다. SK는 지난해 SK 관계사가 창출한 사회적 가치 총액이 18조 4천억 원으로 1년 전보다 7조 원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고용과 배당, 납세 등 경제 간접 기여 성과가 약 19조 원, 탄소 배출 등 환경 성과는 마이너스 2조 8,92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어떻게 산출될까? SK는 제품의 개발 단계부터 생산, 판매, 비즈니스 협력 등 기업 활동 전반에 걸쳐 긍정적, 부정적 효과를 함께 측정했습니다. 제품이나 서비스가 시장 평균 기대치를 초과하거나 미달하는지, 사회적 가치 창출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따져 수치화한 뒤, 공신력 있는 국제기구 지표 수치를 다시 반영해 총액을 냅니다. 대표적으로 SK인천석유화학은 공장 가동 중 발생하는 폐열을 인근 주거단지 냉난방 에너지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28억 원의 사회적 가치를 낸 것으로 집계됐는데, 온실가스 배출 개수와 감축 비용, 공급 열량 등을 대입해 수치가 산출됐다고 SK는 설명했습니다. SK는 사회적 가치를 측정하는 데 있어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국제기업 연합체 등 파트너들과 협업을 지속해 측정 시스템을 발전시키겠다는 목표입니다. 사회적 가치 측정에 대한 신뢰가 쌓이면 기업 가치를 평가하는 새로운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좀 더 세계적인 표준이나 좀 더 세계적으로 공인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도 발전시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제기들의 기대사항이 되겠습니다. 최태원 SK 회장은 지난해 P4G 서울정상회의 비즈니스포럼에서 실험적 수치를 내는 데 그치지 않고 측정 결과를 기업 회계 기준과 공시체계에 반영해야 한다며 사회적 가치 경영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비재무적 성과가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좌우하는 글로벌 ESG 시대에 SK의 혁신적 경영 방식이 재계에 선한 영향력을 불러올지 주목됩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김주영입니다.